안녕하세요. 최성은입니다. 어학경 시대에서 진행자의 멘트 중 하나입니다. 함께 배우고 듣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장성, 칭추였는데 장성이라는 건 박수소리죠. 칭추는 청해서 나오도록 하다인데요. 그래서 장성, 칭추는 누군가를 무대나 단상으로 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박수로 청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누구누구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정도로 하는 말의 그런 표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티엔더 18호 찬사의 현수였는데 자, 오늘의 18호 18번 찬사의가 있는데 찬사이라는 말은 시합에 참가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현수는 이제 참가하는 선수를 말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자, 장성, 칭추 진티엔더 18호 찬사의 현수 그러니까 장성, 칭추 누구누구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진티엔더 오늘의 18호 찬사의 현수 자, 18번 참가자 자, 찬사의 현수는 우리말로 참가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18번 참가자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라이츠 라는 말은 어디어디에서 오다, 어디어디에서 나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츠 한고까지 보시면 한국에서 오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라이츠 한고, 한국에서 오다가 뒤에 있는 린지호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임지해, 그렇죠? 린지호이는 샹창 했는데 자, 샹창이라는 말은 등장하다, 출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요칭 했는데요. 이 요칭이란 말은 주인이 손님을 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혹은 누군가를 불러 무대로 청할게도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요는 단음절 동사의 앞에 사용될 수 있고 이때 상투적인 인삿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라오 그러면 수고스럽겠습니다만 또 수고를 끼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남에게 부탁하거나 자신을 위해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할 때 쓰는 상투어가 되겠고요. 예문을 들어보면 요, 라오는, 따이워, 마이번, 슈 자,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책을 좀 사다 주세요. 자, 이런 뜻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칭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요칭, 쉔, 쇼, 샹, 창 이러면 참가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뭐, 장성 요칭 이러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오늘의 18번 참가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18번 참가자 이러면 자, 여기에서 참가자를 중국어로 찬사의 순수 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장성 칭추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18번 참가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한국에서 온 임지혜 씨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 부분인데요. 자, 한국에서 오다 라이치 한국 그렇죠? 나와주세요. 자, 무대 위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어서오세요. 자, 이 표현은 요칭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자, 그러면 전제적으로 한국에서 온 임지혜 씨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라는 말은 자, 라이치 한국어다 린지혜이 샹창 요칭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이제 보시면 조금 길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걸 약간 끊어있기를 하면 자, 시엔자에 워만 장성 칭추 끊고 진덴 더 시과하오 찬사의 쉔셔 자, 그 다음 라이치 한국어다 약간 끊었다가 린지혜이 샹창 자, 그 다음 끊고 요칭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을 읽을 때 한꺼번에 읽기보다는 여기 끊어잉는 부분부터 단락으로 조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같이 붙여서 자, 이렇게 읽고 그 다음 외워주시면 듣기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중국 예능 프로나 퀴즈 프로 등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잘 듣고 따라서도 말해보세요. 자,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18일 国의 80일 공항을 해주세요. 불었는데 한국의 신에서 여기 여권서는 오늘의 18일 선수는 한국의 리허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권서는 한국의 리허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권서는 한국의 리허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8호 찬산选手, 나이 지 한국의 린지혜의 상창. 여우칭! 좀 어려우시죠? 여기서부터는 짧게 짧게 잘라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도 함께 따라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성 칭추 今天的 18호 찬산选手 현재, 우리 장성 칭추 今天的 18호 찬산选手 현재, 우리 장성 칭추 今天的 18호 찬산选手 来自 한국의 린지혜의 상창. 여우칭! 来自 한국의 린지혜의 상창. 여우칭! 来自 한국의 린지혜의 상창. 여우칭! 현재, 우리 장성 칭추 今天的 18호 찬산选手 나이 지 한국의 린지혜의 상창. 여우칭! 현재, 우리 장성 칭추 今天的 18호 찬산选手 나이 지 한국의 린지혜의 상창. 여우칭! 오늘의 문장은 한국어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본강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본강의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노 highlighted